오늘은 완벽히 홀로 서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김진애 박사님의 책 여자의 독서 읽어볼게요 여자의 삶에는 여자의 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여자의 독서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다산북스에서 나왔습니다 김진애 박사님은 알쓸신잡 3시즌에 출연해서 더욱 유명해지셨어요 그 전에도 아마 팟캐스트 같은 거 들으시는 분들은 김진애 박사님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번 시즌에 김진애 쌤, 쌤이라고 불러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김진애 쌤의 매력에 정말 폭 빠진 한 시즌이었어요 김진애 박사님은 800명 동기생 중에서 유일한 여학생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대 공대의 전설로 불리셨고요 MIT에서 석사 박사를 마치셨습니다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21세기 리더 100인 가운데 유일한 한국인이기도 하셨어요 김진애 쌤이 방송에 출연한 모습을 보면 무척 시원시원해 보이셔서 전혀 컴플렉스나 자존감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씩씩해 보이는 분도 내내 자존감 문제에 시달렸다고 책에서 말씀하십니다 김진애 쌤은 1남 6녀의 딸부잣집 셋째 딸로 자라면서 어떤 여자다움과 여자의 역할을 둘러싼 정체성에 대해서 또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셨다고 해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진짜 칼을 가는 심정으로 책을 읽으셨다고 하죠 그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고요 여자로서의 자존감, 인간으로서의 호기심, 프로로서의 자긍심, 또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해준 여성 작가들의 책을 담아 이렇게 여자의 독서라는 책을 쓰셨어요 김진애 박사님의 시선으로 새롭게 조명하는 박경리, 한나 아렌트, 정유정, 리베카 솔닛, 또 그 외에도 책 속의 캐릭터들, 스칼렛 오하라라라던가 제인 에어를 또 만화의 주인공인 캔디 캔디를 읽는 그런 이야기가 정말 짜릿합니다 오늘 이 책 읽어드릴게요 프로로그 어떤 여자에게도 책 운명은 찾아온다 여자와 책 여자의 독서는 특별하다 여자는 책 속으로 들어갔다 나올 줄 안다 여자 특유의 공감 능력이 작동하는 덕분이다 책이 나이고 내가 책이 되는 모라의 경지에 도달한다 머뭇거림도 잠깐, 어색함도 잠깐, 거리감도 잠깐, 어느덧 혼연일체가 된다 듣는 귀, 묻는 입, 뛰는 가슴이 서로서로 연결된다 여자에게 책이란 상상공간이자 또 행동공간이다 누구도 상상을 막을 수 없다 상상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나에게 있다 책은 상상의 총매다 한 소녀의 방에 전 우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영화 인터셀라 속 인상적 대사처럼 책으로 가득한 공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꿈은 펼쳐지고 상상은 나래를 펴고 암은 넓어지고 깨달음은 깊어진다 그리고 이윽고 무르익었을 때 그 꿈과 그 상상은 암과 깨달음에 힘입어 현실 속의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자에게 책이 각별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책은 차별하지 않으며 윽박지르지 않는다 좋은 책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묻고 싶던 의문들을 묻게 해준다 좋은 책은 세상의 비밀을 아무 조건 없이 알려주고 삶의 기쁨을 무조건적으로 나눠준다 기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여자에게 책이란 목소리다 눈으로 읽지만 소리로 다가온다 책이 귀한 시절에 낭독으로 시작했던 책 읽기의 힘은 강렬하게 남아 있다 홀로 읽더라도 책 읽기는 소리로 다가오면서 힘이 실리고 그 소리는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가 된다 자기 목소리가 있는 여자는 매력적이다 목소리의 매력은 강한 끌림으로 신기한 마술을 부린다 여자에게 책이란 책이 언제나 그렇듯이 위험하다 좋은 책은 변화를 꿈꾸게 만들고 혁명을 구상하게 만든다 저항할 용기를 주며 행동할 의지를 북돋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여자의 책 읽기가 그렇게나 억제되었던 것이다 어쩌면 지금도 책 읽는 여자를 거침없이 센 여자로 은근히 폄하할지 모른다 그렇다 책을 읽는 여자는 힘이 세다 스스로 세지고 싶은 여자는 책을 읽는다 여자에게 책 세계란 아직도 새로운 영역이다 여자들이 책을 보편적으로 읽기 시작한 것은 수천년 인류사 중에 불과 2,300여 년 남짓할 뿐이다 여자가 쓴 글이 책으로 나와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읽히기 시작한 것이 100여 년 정도다 책에 관한 한 여자는 읽기든 쓰기든 개척할 영역이 무한하다 여자 개인의 읽기와 쓰기가 여성 전체의 문화적 DNA로 자랄 때까지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 때까지 아직 갈 길은 멀다 책 운명과 책 지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 어떤 책을 만나느냐는 마치 운명과도 같다 어떤 심리, 어떤 욕구, 어떤 불만, 어떤 불안, 어떤 좌절, 어떤 절망, 어떤 희망의 상태에서 어떤 책을 만나느냐에 따라 글이 다가오는 강도와 심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책 운명은 분명히 있다 책 운명이란 다른 어떤 운명보다도 지혜롭게 개척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다행이지 않은가 나를 흔들고 매혹시켰던 여성 작가들 이 책에서 나는 여성 작가가 쓴 책들을 주목한다 한 일간지에 책 읽기를 주제로 다섯 편의 책 리뷰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나는 그때 작정하고 여성 작가의 책만을 골라서 썼다 작가 박경미,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 작가 버지니아 울프, 도시운동가이자 저술가인 제인 제이콥스 작가 정유정 나를 흔들고 매혹시켰던 여성 작가들이다 남성 작가의 책을 내가 멀리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나를 매혹시킨 남성 작가들의 숫자를 보면 여성 작가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남성의 책 역사가 여성의 책 역사보다 훨씬 더 길고 남성이 세상을 주도한 세월이 긴 만큼 남성 작가들이 남긴 책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클래식이라거나 추천 책 리스트마다 하나같이 남성 작가들의 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안타까운 전름발이 현상이다 나는 여성 작가의 책을 추천하는 남자를 신뢰하게 된다 그들은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구조적 불공평함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들여다볼 줄 알고 자신과 다른 감성에 귀기울이면서 균형 잡힌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게 된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은 인간과 사회의 불완전성을 인식하고 더 근사한 인간, 더 나은 사회를 꿈꾸리라 기대하게 만든다 이 세상의 딸들과 자매들에게 바란다 책을 통해서 부디 무럭무럭 자라기를 딸이라고 서슴없이 쓰는 것은 내가 두 딸의 엄마일 뿐 아니라 이제 손녀딸 하나를 둔 할머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딸이라는 말을 나는 참 좋아한다 딱 한자의 명료함 혀가 입천장을 딱 칠 때 느껴지는 그 경쾌한 발음 그리고 딸이라는 말이 자아내는 수없는 감정들 딸이란 얼마나 오묘한가 자매라고 서슴없이 쓰는 것은 내가 1남 6녀의 딸부잣집에서 태어나 자라기도 했지만 지금도 사회적 자매들과 연대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워낙 딸이 많은 집안이라서 솔직히 어릴 적에는 친자매들, 사촌 자매들이 너무 많아서 귀찮아했다 게다가 대학에 들어간 이후부터 일해온 내내 나의 공적 세계는 90% 이상이 남자들로 채워졌다 내가 일했던 건축, 도시 분야에는 남자들이 우글거리고 사회 참여를 했던 언론, 정치 분야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나를 여자와 관련 없다고 보거나 자매와는 동떨어진 사람으로 보기 일수다 우리 사회의 선입견은 그렇게도 심하다 틀렸다 나는 끊임없이 여자를 만나고 여자 동료를 반기고 여자 후배를 눈여겨보고 여자 선배를 찾고 바라본다 무엇보다도 여성에 대해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 나는 딸들이 내가 자랄 때 먹었던 질의 겁을 먹고 살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딸들이 건강한 분노를 느끼면서 살기를 바란다 자랄 때 스스로를 사로잡았던 분노를 훨씬 더 긍정적인 분노로 바꿔나가기를 바란다 어리석었던 실수를 덜 저지르고 미숙했던 시행착오를 덜 겪기를 바란다 훨씬 더 멋진 실수를 저지르고 훨씬 더 근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훨씬 더 커지기를 바란다 Dear girls, 나는 나의 사회적 자매들이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또다시 용기를 내기 바란다 그 무엇을 할 용기를, 스스로 변화할 용기를, 그 무엇을 바꾸겠다고 나설 용기를 찾기 바란다 서로 같이하고 서로 나눔으로써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살만 날 수 있는 것인지 새삼 깨달으며 살기를 바란다 자신의 세상을 넓히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기쁨을 즐기기 바란다 딸들이여, 자매들이여, 우리 속에 있는 그 겁남, 그 분노, 그 두려움, 그 불안, 그 상처를 마주하고 딛고 이겨내며 새로워져보자 우리 안에 있는 바람과 희망을 길어올리고 내가 이루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꼭 이루어낼 꿈을 꾸자 그렇게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이 시간, 이 공간에 있는 존재의 뜻을 찾아내보자 여자의 독서를 통해서 강화 텃밭에서 김진애 1장 자존감을 찾아서 중에서 불멸의 멘토를 만나는 기쁨이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토지를 쓰신 박경리 선생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제가 박경리 선생님을 워낙 좋아하는 관계로 이 챕터를 딱 골랐어요 발취독으로 읽어드릴게요 1장 자존감을 찾아서에는 일생의 화두, 자존감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사실 저도 어릴 때 겪었던 그런 감정들이고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성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읽어드리고 토지로 넘어갈게요 일생의 화두, 자존감 어릴 적 나의 자존감 문제는 꽤 심각했다 그럴만도 했다 1남 6녀 딸부잣집이라는 환경에서 여자라는 존재는 깊은 회의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맨 위가 아들이었으니 망정이지 우리 엄마는 아들 하나 더 낳자고 무려 아홉을 더 낳았다 열을 낳고 셋을 잃은 엄마의 끝없는 노동에 감탄하면서도 어린 내 눈에는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상해 보일 때가 많았다 아들 아들 하던 집안 분위기는 언제나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속담은 분명한 진실이었지만 아들 우대의 분위기는 엄연한 현실이었다 이런 와중에 나는 일종의 명예 아들 노릇을 했다 공부 잘한다는 그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일가 친척들은 나를 만나면 네가 아들 노릇을 하는구나 라는 말로 스트레스를 주었고 대면대면하게 구는 나를 보고 공부 잘하는 거로 봐준다는 식이었다 어렸을 적에 나는 예쁘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 그나마 잘생겼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으니 다행이랄까 하지만 그 말은 영 석연치 않았다 나의 넓은 이마와 선 굵은 눈썹을 지목하며 어른들이 잘생겼다고 할 때마다 내가 여자아이로서 얼마나 예쁘지 않으면 그런 말로 얼버무릴까 의아했던 것이다 대체 딸은 무엇이고 아들은 무엇인가 여자는 무엇이고 남자는 무엇인가 여자의 역할과 남자의 역할은 다른 건가 여자다움과 남자다움이란 그렇게 다른 건가 여성성과 남성성이란 대체 무엇인가 이런 의문들이 어린 나에게 새록새록 쌓였다 건강한 환경이라면 정체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차이를 알게 되고 그 차이를 수긍하고 차별에 대해 의식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나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정체성은 모호했고 차이보다는 차별이 더 신경에 거슬렸다 일상 속에서 받는 작은 상처들은 계속 쌓여갔고 그 상처들은 잘 낫지 않았다 어린 시절의 독립선언 그래서 나는 대여섯 살부터 입을 꽁꽁 닫고 살았다 집에서는 더욱 말이란 아예 안 하는 게 상책이란 내 나름의 비결을 터득하고 아예 입을 다물었다 항상 교실 책상에 코를 박고 있던 친구였고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비친 나는 수줍고 내향적이고 말수 적고 심약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내 속까지 그러했느니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 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 나는 속으로 칼을 갈고 닦았다 우선 나는 몹시 바빴다 이 세계에 저 세계에 기웃거리며 내가 가진 의문을 풀어보려고 했고 수긍할 만한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다 책이 귀하던 시절이라 손에 걸리는 책이라면 다 읽었다 어린이용 도서가 별로 없던 시절이니 주로 어른 책을 읽었다 명저만 읽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집에 굴러다니던 야동 소설까지도 다 읽었다 물론 몰래 읽었지만 말이다 꽤 나이차가 나는 오빠 언니가 들여오는 온갖 고전 시리즈는 늘 내 차지였다 한국문학선집, 세계문학선집, 명작전집은 물론이고 역사서, 철학서, 사회과학서들을 말 그대로 닥치고 읽었다 문자 중독증 수준이라 할 정도로 빠졌던 것이다 책은 나의 멘토이자 선생님이었고 나의 동지이자 친구였다 책을 읽는 현실적 이점도 발견했다 어린 나에게 어른들은 경계의 대상이자 회피의 대상이었는데 내가 이윽고 터득한 묘책은 책을 읽고 있으면 어른들이 안 건드린다는 사실이었다 건드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존중의 기색조차 있다는 것을 나는 이윽고 알아챘다 어린 나는 건드려지지 않기를, 간섭받지 않기를, 존중받기를 바랐던 것이다 나는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받고 싶었다 어린 시절의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내 일생의 화두 중 단 하나만을 꼽으라면 단연 자존감이다 남들은 지금의 나를 보면 내가 자존감 같은 문제에 시달리지 않았을 거라 여기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자존감을 깨닫고 자존감을 키우고 자존감을 지키는 일은 평생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사춘기 시절에 내가 직면했던 자존감의 구체적 이슈는 여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내가 바라볼 실제 여자가 없다는 사실이 큰 영향을 미쳤다 위인들의 이야기와 역사 속의 인물들이나 정숙한 여인형이나 대의를 위해 산화한 순국 열사형 인물들에게 생생하게 공감하기란 참 어렵지 않은가 신사임당은 재미없어 보였고 평강공주는 현명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잘 모르겠고 선덕여왕 같은 인물은 어차피 나와는 별 상관없어 보였고 이화여고의 큰 선배인 유관순 열사는 존경스러웠지만 나의 상황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그때는 유관순 누나라 불리던 시절이다 왜 누나야 언니가 아니고 하는 의문들이 내 속에서 벌어졌다 이때 내가 매혹되었던 인물이 유일하게 황진이었다 그녀는 내가 평생 이 관점 저 관점에 달리 해석해보는 여성 인물이 되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 등장한다 엄마란 언제나 그렇듯 머리 커져가는 아이들에게는 담고 싶지 않은 삶의 표상이다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때가 사춘기 시절이다 나 역시 그랬다 엄마의 존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직 스스로 체험해보지 못한 그 시절 엄마는 내가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의 반대편에 있었다 나는 독립적으로 사는 여자가 되고 싶었다 나는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거나 스스로 내 뜻을 꺾으며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희생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었다 그러다가 만나게 되었다 내가 바라보고 기꺼이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행위를 바라보며 나의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존재들을 내가 박경리의 존재를 크게 느끼게 된 데에는 사실 황당한 에피소드가 있다 나는 박경리라는 인물을 처음에 남자로 알았다 그것도 수년 동안 그랬다 인터넷은 커녕 작가의 사진조차 책에 넣지 않는 시대였다 여러 번씩 읽었는데도 나는 그의 글에서 여성이라는 느낌을 전혀 가질 수 없었다 언니와 오빠가 하는 이야기를 듣던 어느 날 박경리가 여성 작가라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된 나는 깜짝 놀랐다 나 자신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여성이라면 어떤 소재, 어떤 주제, 어떤 문체일 것이라는 편견 말이다 더욱이나 군더더기 없는 쿨한 문체 때문에 작가는 절대 여성이 아닐 것이라는 선입견까지 작용했다 처음으로 흔쾌히 좋아하고 존경할 수 있는 여성 인물을 만난 것은 나에게는 일대 사건이었다 바라볼 만한 여성 인물을 드디어 찾았다는 기쁨이었다 게다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여성, 활발하게 작업하는 여성이다 박경리가 여성임을 진즉 알았더라면 나의 사춘기 시절이 좀 더 평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성 인물이 얼마나 용기를 주었겠는가 나도 이렇게 늙고 싶다 노년에 접어든 박경리 선생의 사진을 처음 봤을 때 나도 모르게 이 말이 입에서 나왔다 텃밭에서 고추를 따다가 얼핏 찍힌 일상의 사진에 그렇게 기가 서릴 수 있다니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얼굴 중 하나다 이 사진이 전하는 느낌은 참으로 오묘하다 단아함과 꼿꼿함과 따스함과 부지런함과 배려심과 초연함이 같이 존재한다 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는 눈빛에 무심하게 고추를 만지는 손길이 얽힌 그 이미지는 일상의 순간에 더 큰 무엇의 아우라가 서린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좋아했던지 선생의 영정으로 쓰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나는 토지를 통해서 우리의 땅과 건축에 대해서 배웠다 건축 공부를 막 시작한 내가 우리의 땅과 전통 건축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은 학교 공부가 아니라 토지를 통해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희와 길상희와 봉순희가 논의는 동선을 따라서 꽃밭으로 연못으로 개울가로 이어지는 동선 별당하씨를 연모하던 구천희의 시선을 따라서 헤아리게 되는 담장의 뜻 불행한 운명으로 얽힌 용희와 월선희가 몸을 섞던 사당이 안고 있는 슬픔 기도를 위해 또 아이를 낳기 위해 윤씨 부인이 찾는 깊은 산사의 정치문화적 의미 서희와 길상희 사이에 드리워진 발이 자아내는 서늘한 긴장 등 우리 건축의 공간 속에 숨은 삶의 모습이 그려지게 된 것이다 박경리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건축가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럴 법하다고 생각하면서 마구 동지의식을 느끼던 순간이었다 박경리는 생명을 품고 창조하는 건축 본연의 기능을 동경했을 것 같다 알아? 이 재봉틀 믿고 원주로 왔어 이 재봉틀 하나 믿고 토지를 시작했지 실패하면 이걸로 삭바느질을 한다 대신 내 문학에 타협은 없다 박경리 선생의 말이다 아, 담대하다 아, 치열하다 아, 자존심 대단하다 아, 금지 높다 아, 닮고 싶다 라는 심정이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게 만든다 어떻게 박경리는 이토록 담대한 박경리가 되었을까 궁금해지지 않는가? 나는 궁금하다 출생의 불합리성을 안고 있는 여성이 전쟁의 비극도 모자라 남편은 형무소에서 죽고 세 살 아들마저 저 세상으로 갔을 때 고작 20대 말에 불과했던 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을 꿋꿋하게 지킬 수 있었던가 등단했을 때가 전후인 1959년이었다 주로 여성 잡지들에 기구하며 생계를 책임졌을 터다 미망인에 대한 당시 사회의 시각이 어떠했을지는 상상해보지 않더라도 알만하다 그런 여자가 믿었던 것은 재봉틀 한데 부여잡은 것은 무릎 꿇지 않으리라는 결단의 고독이라니 얼마나 튼튼한 자존감인가 S는 그 자체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 내가 토지를 여러 번 읽을 수 있었던 데에는 시대의 배경도 있다 유신 시절은 대학이 거의 절반은 닫혀있던 시절이다 책에 빠지고 여행을 다닐 수 있던 시간 동안 토지는 나침반이자 길동무였다 필연적으로 내가 사는 시대를 대입해서 책을 읽기도 했다 독재시대의 한가운데 있던 내가 읽었던 토지와 지금 읽는 토지는 또 다를 수 있다 실제로 유학을 끝내고 돌아와서 다시 읽은 토지는 달라져 있기도 했다 마치 고향처럼 큰 산처럼 토지는 항상 거기에 있지만 갈 때마다 달라진다 이 능선 저 능선을 찾아보고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헤맬지도 모른다 큰 치마폭을 두른 것 같은 박경리를 만남으로써 나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바라볼 때가 생겼다 존재의 가치를 무엇보다 S는 그 자체에 두게 되었다 내가 무엇을 성취하느냐 이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우쳤다 역사 속에서 쓰러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한 인간의 의지는 얼마나 중요한가 필멸하는 우리네 인간은 필멸하는 운명이기에 불멸을 꿈꿀 수 있다 시간은 흐르리라 약해지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그 과정에서 애쓰리라 그리고 가끔은 토지라는 고향에 돌아가고 토지라는 큰 산에 오르리라 김진애 박사님은 토지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박경리 선생님을 참 존경하신 것 같아요 이 책에도 뒷부분에 꼿꼿한 윤씨 부인이라는 챕터가 또 따로 있고요 그 속의 성은 다채로웠다 라는 챕터도 또 따로 있어요 그만큼 토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박경리 선생님에 대해서 추억하며 그 안에 이야기들을 이곳에 많이 풀어내셨는데요 다음번엔 토지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삶에는 여자의 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김진애 선생님의 여자의 독서 읽어드렸고요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어떤 책을 또 읽고 싶으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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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